말리포에서 서핑훈련으로 바다수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전방주시 전방주시 앞에도 보고 전방 발차기 살살 발차기 부드럽게 해봐 허벅지를 이용해서 발차기를 부드럽게 하라고 해봐봐 전방주시 부드럽게 부드럽게 허벅지 좋아 좋아 헐 낫네 어이 잘나간다 헐 낫네 훔 다큐 또 регublic Wave 언 тех Stalin 다큐 active 한번린 현재 온 식 치 전방 주시 전방 전방 앞에 보고 앞에 전방 전방 주시 앞에 앞에 보고 한 스트로크 한 10개 정도의 앞을 봐줘야 돼 그래야 직선으로 간다고 좋아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